조정식의 뻔뻔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기름값을 내지 않는 우리 친구에게 어떻게 한마디를 하는게 좋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4338님이었었는데요. 그러니까 참 치사해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딱 위트있는 한마디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. 김필순씨, 너 그거 아니? 차는 기름으로 간다. 이건 너무 직접적이야. 약간, 그쵸? 뭔가 세련되지 못했어, 한마디가. 죄송합니다. 필순씨,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판단을 해서 박종옥씨, 엉덩이 들고가 기름값 좀 아끼게 하셨고요. 실패. 1313님, 손님 미터기 켤게요. 그쵸, 이런게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? 그냥 미터기 켤게요 하면은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1313님,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. 오늘은 유구데이라고 합니다. 유구. 그래서 햄버거 세트를 유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내드립니다. 서혜선씨, 너 지성피부구나. 내 차에 기름 좀 넣어줘. 이건 진짜 눈치 없으면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서혜선씨, 좋습니다.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. 심단비씨, 성대무사 보여줄까? 약간 이런 식으로 다 까는 거죠. 차에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! 아, 부부의 세계가 이제 좀 단물이 빠지기 시작하네요. 5744님, 8113님. 코 밑에 점뺄 돈 모으고 있냐? 저희 너무 뻔뻔투데이에 이렇게 코드로 웃기려고 노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냥 이렇게 좀 이 상황에서 재치있는 한마디 함께 나눠주세요. 5580님. 야, 근데 나 차 엔진 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? 한번 잘 들어봐, 잘 들어봐. 기름, 기름, 기름. 약간 어디서 좀 재치있다는 소리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, 5580님. 재치있는데, 5580님. 드립니다! 5348님. 우리 그거 마실래? 버블티 그거 있잖아. 아, 그 버블티 맛있는 브랜드 뭐지? 그거, 꽁차? 5348님. 드립니다! 2892님. 너네 집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있으면 좀 갖고 나와. 오다 보니까 기름 뚝 떨어졌네. 아, 이건 좀 90년대 스타일. 너무 옛날 스타일. 실패. 최현정씨. 최하정씨 라디오를 틀어놓고. 야, 이 아나운서 이름이 김주유 아나운서래. 제 바로 위 선배 이름이에요. 김주우 아나운서인데. 굉장히 위태해. 최현정씨.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9일 오늘이 주우 선배 생일입니다. 오늘도. 이 아나운서 이름이 김주우 아나운서래. 좋다. 최현정씨. 드립니다! 9193님. 기름 넣어줄 때까지는 기름력에 내려준다. 실패. 1036님. 기름을 수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? 5일. 이런 거 퀴즈로 귀엽게 내는 것도 괜찮겠네요. 좋은데요? 1036님. 드립니다! 1036님.